자 38번에 34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보겠습니다 미리 좀 풀어놓으시라고 아직 못 푸신 분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푸신 분은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고요 34번 중계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법조문에 상속받은 임야가 중계상물 된다 안 된다 법규정에는 없죠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중계사법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토지가 다 중계상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고 중계가 개입할 예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속 그 자체는 중계 개입 예지가 없죠 상속은 상속 상속이나 증여나 그 자체는 중계 개입 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전답은 토지는 임야는 상속인 거니까 중계상물 되죠 상속이나 증여 그 자체는 안 됩니다 상속은 죽어서 주는 거고 증여는 살아서 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 저도 컨설팅을 많이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면 세금 안 내고 주냐 부담부 증여하면 되겠죠 은행에 융자 완전 한 90%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주고 9억 대출 받아가주면 1억만 준 걸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이자 내주고 있다가 이자 주면 되겠죠 자식한테 그러다가 나중에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식 어떻게 갚았냐면 자식이 내 돈 월급 받아서 갚았다고 소명만 하면 되거든요 한 일시불로 다 갚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1년에 한 5천만 원씩 자기 월급 다 갚았다고 하면 되요 그럼 생활비는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도 돼요 생활비 받아도 그건 세금 안 내더라고 승여세 돈 많은 사람은 이게 고민이 커요 이거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지금 세금 때문에 정리한다고 회사 합병하고 이런 거 하는 이유도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돈다고요 세금이 50%거든요 상속 승여세가 그러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내겠냐고요 10조 이때까지 그렇게 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도 사실 이병철이한테 물려받을 때 다 공익재단에 기부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옛날에 이건희도 지금 이재용희도 20억 세금 냈어요 20억 20억 내가가지고 지금 7조 원 재산을 만들었다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꼼수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겠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상속세 승여세는 한 50억 넘어야 고민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세금 낼 거 고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상속 받았으니까 중개산물 되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되죠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산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례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되고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산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강업권만 공업소유권만 중개산물이 되지는 않죠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죠 지목은 하천인 사유지 토지 하천이라도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아직 하천하고 도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개산물 되냐 안 되냐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천 도로는 개인 거면 되고 개인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거면 중개산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34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6번 중개산물로 볼 수 없는 것 1번 소유권보존등길 한수목의 집단 이거는 임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길 한 것을 중개산물이고요 4도 개인 도로니까 중개산물이고요 3번에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는 하지만 어재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니까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인 경우는 아예 동산이라서 중개산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차량은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고급 요트 중개해주고 돈 받아도 중개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고급 요트 선박도 몇 천만원 몇 억 하는 것도 있다더라고요 2번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인 광고탑 광고탑만 중개산물로 보기는 어렵겠죠 건축물인 중개산물로 볼 수 이게 논란의 예지가 있어요 광고탑 광고탑 광고탑만 볼 건지 아니 건물 전체를 볼 건지 이게 좀 해석상 문제가 되잖아요 광고탑 하나만 보면 그렇겠지만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건축물 위에 꼭대기 간판 달아놨으면 그 간판만 중개산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 건물하고 같이 해가지고는 중개산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이러면 중개산물하고 용호적인 제가 논란이 대상이 된다 했어요 건축물하고 합해서는 되겠고요 광고탑만 따로 중개산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건축물인 광고탑 했으니까 건축물이 포함됐다면 가능할 겁니다 중개산물 5번 비투기과일지구 내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투기과일지구는 없죠 동호수가 특정되면 투기과일지구든 아니든 중개산물은 됩니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를 하면 처벌은 받죠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전매 제한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중원클래스 세종시 분양한다는데 좋은가요 하면 피 많이 붙을까요 저는 전국에 지금 분양하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해도 정보는 사람들 자꾸 물으니까 미치겠어요 자꾸 물으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업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 그럼 입주권은 중개산물 되어야 안 돼요 입주권은 입주권 중개산물 되려면 안 되냐고요 입주권 분양권이란 이런 말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산물입니다 그러나 추천될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산물 아닙니다 이게 청약통장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관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산물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판례하면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산물이 해당된다는 게 있어요 지역조합 저도 지금 지역조합 평택에 지역조합 아파트 하나 청약을 했는데 지역조합은 동호수를 특정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조합은 모집부터 해가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동호수를 나중에 특정해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중개산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은 무한대로 전매가 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 조합 아파트는 약간 위험한 건 있어요 아직 토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토지가 확보되면 그냥 일반 분양하겠죠 토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은 모집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낸 돈 가지고 토지를 산다고요 그래서 매수 청구권도 있잖아요 다 못 사더라도 일부는 나중에 수용할 수 있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한테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요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가 평당 130만 원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면 돈 벌겠죠 조합원이 되면 그럼 사업이 무산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고 했어요 저는 앞으로 돈 잘 번다고 해서 그냥 위험해도 했어요 한 말 끌러보고 이때까지 많이 망해봤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중개산물이 된다고요 입주권 분양권 그런데 지역조합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중개산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그래서 36번에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40번 41번 이런 게 좀 논란의 예지가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개산물인데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다른 문제들을 유추해서 풀 수 있습니다 39번 41번 이게 올해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런 문제들이 자 39번 보겠습니다 중개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토지 건축물은 우리 법령에 법정 중개산물로 명시적 규정이 있죠 법제 3조 시행령 제2조에 그래서 기억은 중개산물이고요 미채굴 광물은 우리 법조문에는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판례에 시험에 출제되는데 미채굴 광물 광물 채굴 건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산물이 아니다 국가만이 채굴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땅 밑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개인 석유가 아니라 국가 겁니다 그래서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국가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익물권들은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기출문제입니다 무주부동산 이거 중개산물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신청에 무주구촌동에 있는 것은 그럼 못 팔아먹냐 이렇게 이 신청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려면 한자로 무주 주인 없는 부동산이다 이걸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한자를 안 적어가지고 무주 부동산이니까 헷갈렸는데 여기서는 주인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소유죠 그래서 중개산물이 될 수가 없고요 아까 선박 항공기 차량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은 어제의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산물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은 중개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아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 동의 없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료하고 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내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묘이장한다 안한다 아무 말 안하고 팔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단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만 인정이 되고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고 15년만 매장할 수 있고요 세 번 연장해서 45년 연장하면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고 매장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한 사람 종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종손이 제사를 주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중개산물이 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그 다음에 가압류된 공장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장구역 다중개산물 되죠 현실적으로 가압류되어 있으면 잘 안 살려고 하겠죠 저 가압류되어 있는 거 계약서 써봤어요 직접 어떻게 하냐면은 가압류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계약서 쓰고 특약으로 중도금 지급 시까지 가압류 말소하기로 하고 말소 못하면 계약 무효로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특약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전화해야 돼 계약서 쓰기 전에 전화해봐야 되겠죠 가압류권자에게 돈 얼마 좀 말소해 주겠냐 얼마 좀 해 주겠다 그만큼 줄 거 있냐 이따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도금 칠 때 가압류 말소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고 법무사 오라고 하면 다 와요 사무실로 둘 다 오라고 해가지고 가압류 말소서류 받고 돈 주고 입금표를 주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증거를 남기면 되겠죠 아니면 입금했다는 거 문서로 받았다는 거 써달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이런 걸 하니까 근거가 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치르고 나면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가 없잖아요 장금 칠 때 하다가는 골 아프다고요 장금 칠 때 말소 안 해주겠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중도금 칠 때 안 그러면 계약 깰 수 있잖아요 계약만 된 상태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뭐 다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도 팔아먹을 수 있죠 다 팔을 수는 있어요 가압류된 것도 가능하고요 상속된 토지 가능하고 증여받은 토지 건물 다 가능하고요 상속 그 자체는 안 되고요 특허권과 같은 무채재산권은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질권 동상 권리 질권이니까 중개상 권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 임대차 토지 일부 전세권은 가능한데 토지 일부 저당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섯 개입니다 기역, 디겟, 시옷, 이영, 키역 다섯 개가 중개된 상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40번 우리 책은 아주 잘 해놨네요 40번 이거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신청이 돼가지고 그 당시 4번에 보니까 정답 없으면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가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이게 풀어보신 분 없어요 다 미리 예습하고 라고 했죠 가정답은 몇 번이었겠어요 답이 가정답은 3번이 가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을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중개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이 말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중개 대상물인 것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걸로 틀린 거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이 말이죠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들어있는 것 왜 이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냐면 기억은 우리 책에 지금 해설은 이런 걸 안 적어놨는데요 기억에 문제가 됐던 게 공유수면 매립 토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중개 상물돼요 공유수면 매립 토지는 중개 상물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매립 매너 받아서 중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 상물이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이 신청은 어떻게 됐냐면 공유수면 매립 토지가 중개 상물이라고 하니까 이 신청을 그러면 나도 지금 오늘 가서부터 바다나 메워야 되겠다 강, 바다 다 메워버리면 내 땅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청은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 상물이 안 된다고요 바다, 강 그냥 다 매립했다고 자기 땅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대상이 된다고요 그 당시 모두 정답 없음이라는 말은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신청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19회 때인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시험을 봤어요 직접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간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기증 그래서 두 분밖에 못 땄어요 계속했으면 듣다 쓸 수도 있는데 미연,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는 다 중개 상물인데 법정저당권 이게 문제예요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는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개입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전 양도인지 설정인지 성립인지 이런 말이 없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법정저당권이 아닌 걸로 봤고요 아까 출제자의 의도 기역에 공유소면 매립지는 중개 상물이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것은 무허가 건물 되는데 권리금 질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얼은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리얼은 완벽하게 다 중개 상물이 되는 거네요 미엄에 문제가 됐던 거는 특허권 중개 상물이 아니고요 법정지상권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답은 3번이었는데 1번에 공유소면 매립지가 중개 상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요 그래서 정답 없음 했는데 모두 정답 이게 맞아요 사실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 없다고 모두 다 틀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 문제 더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장미화 씨도 한 문제 인정해가지고 11문제 맞았습니다 40번에 3번이 답입니다 41번 공유공개사법령상 중개 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요 중개 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기억에 동호수 특정 내면 중개 상물입니다 동호수 특정 안 되면 원칙적으로 중개 상물이 아닌데 지역 조합 아파트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했죠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재건 판례가 아직 지역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판례가 있어요 지역 조합 아파트는 동호수를 먼저 특정하지 않아요 먼저 조합원부터 모집하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동호수는 나중에 특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개 상물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주위는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중개 상물에 해당되고요 니은은 이게 소위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 할 사람은 돈 많이 받아도 된다 권리금 올해 시험에 한 문제 나오겠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떤 분이 또 권리금 시험에 나오냐 다른 선생님들은 안 나올지도 모른다던데 이런 질문을 하던데 앞으로 혹시 질문하려면 다른 선생님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냥 제 견해만 물어야지 다른 선생님은 이럴텐데 니는 어떻냐 이러면 그러면 제가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싸움 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 틀리고 나만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모르면 그냥 소신껏 대답하는데 알면 그때부터는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질문하려면 너의 견해만 저의 견해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시험에는 명백하게 나오는 게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아직도 공고가 안 됐잖아요 확정 공고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개정된 것도 시험에 나와요 확정 공고 될 때까지 5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나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골라보십시오 백화점 백화점 안에 전부 다 임대매장이죠 그 다음에 할인매장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데 가도 거기에 임대매장 많아요 임대매장 많죠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 단지 안에 단지 내 상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서울에서 4억 반산보증금 4억 초과하는 상가 시험에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체결하다고 임대인한테 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안에 그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농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의고사 며칠 전에 모의고사 본 거 내놨죠 제가 문제는 좋죠 모의고사 며칠 전에 본 거 문제는 다 최근에 개정된 거 많이 반영했는데요 모의고사 안 보셨어요? 봤죠? 좀 어려워요 원장님이 포기한다고 쉽게 내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기도 어렵더라고요 쉽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쉽게 내기가 그래서 뭐 그냥 중요한 거 다 냈어요 어차피 좀 고통받아도 포기할 사람은 어차피 포기해요 마귀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몇 개냐고 이거 하나라고요? 뭔데 문제가 상가금을림대차법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다섯, 여섯 개 답이 몇 개냐고요? 네? 한 개? 한결이는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왜 중개사법을 못하는지 모르겠네 민법인데 이거는 민사특별법인데 별로 안 해 안 하기는 답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이 다섯 개 다 적용이 안 됩니다 다섯 개 다 적용이 안 돼요 이거 백화점 할인 매장 재래시장 적용 안 된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 이번에 생긴 규정에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서 찾아보면 바로 할인 매장 이런 게 대규모 점포예요 재래시장 준대규모 점포예요? 안 됩니다 적용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안 된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 상가금윤대차법법 제10조 1항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권리금 해수기에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죠? 3개의 차임에 계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업 초과하는 상가를 하더라도 권리금 해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되고요 대학력은 인정되고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금액과 상관없이 다 인정돼요 나머지는 금액하고 상관없어요 확증일자 만약에 서울에서 사업 초과하면 확증일자 받아도 우선 면제 못 받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아예 확증일자도 안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봐야 우선 면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되잖아요 근데 일정 금액을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해 주는 것도 사업 이하인 경우만 적용이 된다고 사업 초과하면 그런 규정도 없어요 최단기 존속기간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안하여 민법에는 없잖아요 최단기 존속기간도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한 번 내놨어요 상가걸리금에 대해서 모의고사 해설을 보시고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제는 다른 학원에서 다 좋다더라고요 아마 이 신청할 문제도 없어요 이 신청도 모의고사는 자 그래서 답은 권리금은 중개산물이 아니다 그 다음 디귿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택이라고 할 만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이종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 내드린 이게 문제 30개 핵심 지문 1번에 나와있네요 1번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 사건 번호 다 적어놨죠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건 번호 적어놨습니다 오늘 내드린 30개 지문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산물은 민법상 건축물이 중개산물이고 건축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주벽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중개산물이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주벽이 없어도 지붕과 아 지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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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는데 움직이니까 주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한 끈 알선하고 500만원씩 3끈을 받았어요 1500만원 벌었다 해도 무등록개혁관계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등록개혁관계사 적발하기 어려워요 이런거 적발해도 또 이건 중개산물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디귿도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추천딜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소액은 통장이잖아요 통장 청약통장 오늘 통장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으니까 통장 자체는 중개산물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다 중복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43 공인중개사 제도 45페이지 1번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건 두 문제입니다 용어정이 한 문제 중개산물 한 문제 식은 반드시 나오고요 아까 했던 목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목적까지 나오면 세 문제 나옵니다 목적 공인중개사 법이 제중 목적까지 친다면 최대 4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굉장히 내용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 1번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와 다른 개념이다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 맞습니다 1번이 2번 들렸는데요 제가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내드렸죠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내드렸잖아요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 반납 자의증 미반납시 가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부한 며칠 전에 이게 프린트에 별표해가지고 내드렸는데 읽어봤어요 며칠 전인가 아니고 몇 주 전이네 며칠 날 내주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프린트 내드린 거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격 취소 청문해야 되고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입니다 이 두 개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요 며칠 날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밑 또는 하고 같이 준 것 같은데 밑 또는 있는 곳 프린트 며칠 날요 요 5일 날 줬어요 6월 5일 날 자 그래서 2번 들렸습니다 6월 5일 날 2번 들렸답니다 자료 3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공인계사가 될 수 없다 민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아직 공인계사법에서는 금치산자라고 쓰고 있어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가로하고 적어놨어요 시험은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개밖에 없다 자격 조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미국 캐나다 국적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오직 시험 못 보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외국인이든 학력이 국졸이든 중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약 78% 이상이 전문대 졸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시험 볼 때 시험 응시표에 적어요 학력을 적는데 저는 국졸 적었어요 국졸 제가 또 괜히 대학원 졸하면 문제 어렵게 나올까 봐 그런데도 제가 국졸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난이도 조절하는 데 참고를 해요 요즘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빅데이터 말 들어봤죠 빅데이터 전수조사를 한다고 요즘은 샘플로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부 빅데이터 컴퓨터에 넣어버리면 학력이 다 나오잖아요 통계가 대하졸 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전부 대졸이면 문제 좀 어렵게 낸다고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을 물어요 그래서 저는 국졸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요 5번은 부정행위 하면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런데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산입인지 불산입인지 민법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개사법에는 한 번도 초일산입 불산입 이게 논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초일산입 불산입은 그냥 3년 5년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공개사법에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의 기간의 법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령이나 형기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 외에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논점이 그냥 5년인지 3년인지 이게 논점이 했지 하루 차이에 대고 안되고 이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번에 그게 뭐 5번이 아니고 5번에 10월 27일인지 28일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46페이지 3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한 번도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1번 2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번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4번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면 2차를 채점한다 해서 안 한다 했어요? 채점은 합니다 하는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점수 잘 받아도 무효니까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1차만 한다고 해서 1차가 60점 이상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요 지금 나오면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어렵게 내서 똑같아 지금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보나 60점은 안 돼 우리 출제하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요구해 40점은 넘고 40점 이상 되고 60점은 초과하지 않도록 문제 좀 내주시오 이렇게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난이도를 60점 다 넘어가버리면 더 이상 별거 없다고 하산하잖아요 그럼 학원 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60점은 안 나오게 불안하게 감당한 당하게 불안해야 시험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수업을 그렇다고 40점 다 안 나오버리면 또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하니까 점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유하지 마시라고요 답 5번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당해년도 시험을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이게 15회 때입니다 15회 때 15회 때 추가 시험 봤잖아요 왜 추가 시험 보냐 이게 난리 났었어요 실제 추가 시험 안 보고 그냥 국토부에서는 40점 이상 다 합격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댓글 많이 달렸어요 나는 배우자한테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니가 40점 이상 합격시키면 나는 그래도 부락해가면 니가 내 인생 책임질래 이렇게 엄청나게 댓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추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미리 밥 먹고 들어가서 입을 속에 있다가 와서 왜 그런데 하면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왜 그런데 자꾸 물으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싹싹 빌어 제발 시험 신경 쓰지 마고 그냥 밥 먹고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나와야 되는데 또 그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괜히 그랬다가 난 적발되면 신뢰가 깨져서 못 살아요 그렇다고 과락 나왔다고 하면 그래 니 돌대가리 그럴 줄 알았다 뭐 빨래를 잘하는 밥을 잘하는 니가 뭘 하나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조심해요 그래서 3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게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공제운영위원회가 올해 신설됐거든요 반드시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 신설됐다고 작년 시험까지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였죠 올해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오늘 프린트 메뉴에 둘 수 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다 둔다죠 정책심의위원회만 둘 수 있다고 공제운영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수 있다 둔다 중요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시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다만 협회 회장과 위사회가 협회의 임원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이다 맞죠 3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프린트 보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간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호선 위원중에서 뽑는다는 이야기에요 선출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4번에 3번 틀렸네요 4번 위원인기는 2년이다 했는데 오늘 우리 프린트 보니까 무조건 2년이다 하면 또 x죠 그냥 2년이다 했으니까 이건 맞다고 봐야 되는데 모든 위원의 임기는 예외 없이 2년이다 이렇게 하면 x죠 공무원은 제외하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회장도 제외됩니다 회장하는 동안 공제운영위원입니다 회장 잘리면 공제운영위원 자격도 박탈됩니다 아 이거는 제가 낸 문제는 아까 아니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2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3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4번은 예를 들어서 모든 위원의 임기는 예외 없이 2년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했다면 틀렸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원래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을 말해야 되겠죠 원칙은 2년이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은 임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겠죠 답을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예외 없이 2년이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심의위원회에서 공중계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시도별로 원래 시도의사가 시험시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야 되겠죠 4번에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10번 같은 문제입니다 48, 49, 8번 10번 같은데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차심은 절대평가 방식 맞고요 합격자 방법을 결정함으로 60점 이상이면 항상 합격자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항상 합격자로 해야 된다 그러면 민법은 40점 합격은 100점 하면 평균은 60점 넘죠 불합격이잖아요 과락 나오면 과락 없어야 되죠 그거 틀렸다고 1번 40점 밑으로 과락은 없어야 된다고요 좀 전에 40점이라고 하면 그건 합격이네 말 잘못했는데 37.5점 나오고 한 과목 100점 받아도 소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선생님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만 공부하기도 싫어 미워하면 제 수업 다 생각하면 저 인간 수업 다음 주부터 안 듣겠다 이런 사람 합격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런 말 하지마 농담이라도 저는 가슴이 출렁 내려앉아 그런 소리 하면 8번에 답이 그래서 1번이라고 1번 과락은 없어야 된다 40점 밑으로 나오면 불합격이다 아무리 한 과목 100점 받아도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고요 양도도 있어도 아니되고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개업동개사 등도 될 수 없습니다 4번 1,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다면 2차 시험은 볼 수는 있지만 봐도 무효입니다 소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몇 점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1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2차는 합격하고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미친다고 마약에 마약 포기도 못해 포기 한 문제 때문에 1차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데 5년 이상 하면 페인대요 5년 회복 안 되면 포기하세요 사법고시 10년 넘으면 공인중개사 5년 넘으면 페인대더라고요 제가 5년 만에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개업은 못해 거의 페인 삐친 듯이 공부해놓으니까 점수가 90점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중개업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80점 이상 받으면 개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망해요 너무 다 알고 있으면 이거 검증이 하면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하면 손이 떨려가지고 계약서 써도 못해요 옆에서는 대리인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 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서 팍팍 쓰고 이렇게 하는데 대리인 와가지고 대리권도 아무 문서도 없고 이런데 무서워가지고 못한다고요 중개업 그럼 단사람 당하는데 못하니까 망한다고요 강의할 때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80점 이상 나오면 지금도 저는 등록해놨지만 사무실에 자꾸 오지 말라고요 제가 오면 계약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만 오면 재수없어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손님 왔다가도 제가 다 쫓아보네요 보면은 헛소리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번 보면 다른 사람의 공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양도인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양도대여 양수 양도대여 한자 양수 대여받은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둘 다 형벌이 똑같다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지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동일한 행정처분 x입니다 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추소 되지만 등록추소 등록증 빌렸으면 등록추소 자격증 빌려줬으면 자격추소 되겠죠 빌린 사람은 취소될 게 없잖아요 자기 게 없는데 그래서 행정처분은 같지 않고 행정형벌은 같다고요 똑같아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8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지겨워 이게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니까 지겨워도 참아야 돼요 아는 거 계속 나와도 12번 옳은 것입니다 자격증 양도한 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추소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건 되면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고요 2번 자격증을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이하의 벌금에 병과될 수 있다 뭐하고 병과된다고요 뭐하고 병과된다는 말은 있나요 아마 여기서 취지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전과목 통틀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1년 점찍고 천만원 1년에 천만원 편의상 이렇게 말했지만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죠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통틀어서 전과목 다 근데 다른 변호사법이나 저작권법 같은 데는 있습니다 병과하는 게 있어요 징역하고 벌금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가치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징역 또는 벌금 또 이상도 없고 전부 다 이하죠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대여는 자격정지처분 대상이다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취소 대상이죠 틀렸고 4번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는 반드시 자격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게 맞네요 빌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5번 자격증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공개사법상 제재규정이 없다 양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잡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가지고 이런 거 단속하러 오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빌렸냐 막 이렇게 하고 싸우면 그냥 검찰에 고발해버려요 공무원이 피곤하니까 검찰 수사받으면 밝혀지겠죠 그건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어디 간다고 자리 비웠으니 죄송하다 이러면 자꾸 옆에 민원 들어오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도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면 처음부터 바로 취소하지는 않아요 그대 또 적발되니까 그러더라고 여기서는 폐업하세요 다른 데 가서 하고 더 이상 하면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꾸 옆에서 무등록개혁권에서 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12번의 답 4번입니다 12번의 4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52페이지 14번 틀린 것입니다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반대를 했죠 이때까지 자격증은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걸로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주겠죠 지금 의사 면허 이런 건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잖아요 우리도 공신력을 높이려면 장관이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이 시험은 영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7일 10일 서버노트에도 다 읽고 프린터도 내드렸습니다 3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여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4번 공인계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리용으로 정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게 답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 답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게 질문에 나와요 실제 시험 기출문제잖아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리용 대통령용 이걸 가지고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나온 적은 있다 물론 그 다음에 5번 공인계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도 있죠 부정행위는 5년입니다 그럼 시험에 부정행위하고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보조원이 될 수도 없다 하면 X죠 보조원이 될 수는 있고 단지 시험을 못 보잖아요 부정행위하면 시험만 못 본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54페이지 53페이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다음 주입니다 53페이지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늘 내려드렸던 20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